중국 북경 변두리의 서민 아파트 이곳에 사는 수이빈장시는 매화장의 고수다 매화장은 중국무술의 또한 줄기인 실전무술에 속한다 한나라 때 산동성 지역에서 유래됐고 농기구를 이용한 독특한 무기술이 특징이다 수이빈장시가 처음 배운 무술은 팔괴장 그런데 32살 때 스승 이자우밍으로부터 매화장의 고수를 소개받고 어렵게 전수자가 된 것이다 중국의 우주의 지진을 바닥으로부터 맺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Human이 좋은 우유에서 태어나고 싶다 내가 가족과 가족과 나라가 있어 중국의 우주의 지진을 바닥으로부터는quier créer 중국의 우주의 지진을 바닥으로부터 꺼이 제기алог으로부터 캐릭터에서 매화을 바닥으로부터 좀 더 혼물이 마지막으로부터는 이런 생각은 중국무술의 협사정신과 맥이 닿고 있다. 아편전쟁을 시작으로 중국은 잇딴 서구열강의 침입을 받게 된다. 중화사상에 젖어있던 중국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정치권에서는 개혁자강으로 위기극복을 주장했다. 한편 민간에서는 무술로 서구열강을 몰아내려는 운동이 벌어졌다. 의화단 사건도 이런 배경에서 일어났다. 청일전쟁 후 산동성 지역에서는 독일군과 농민들의 마찰이 잦았다. 매화장으로 모장한 산동성 농민들은 도청, 멸양의 기체 아래 의화단을 결성한다. 서양인을 내쫓고 나라를 지키자는 이들의 주장은 대중의 호응을 얻어 중국 북부로까지 확산된다. 하지만 의화단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서양 8개국 연합군에 의해 진압된다. 무술로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민중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돼버렸다. 의화단 사건은 또한 무술사적으로도 의미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화단 운동 중에는 많은 농민이 일어났고 부주스의 유한의 고려가받았다. 그래서 민간 부주스의 발전에 큰 역할을 받았다. 지장은 연합군 대중 아래 의화단 Dave 철학연합군의 희망으로 나눌다.